안녕하세요 틴타임즈 나셔널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국내 뉴스는 한동안 떠들썩했던 계란, 살충제 계란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Crackdown on contaminated egg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염된 달걀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The nation is stepping up inspections and tests on egg farms as the crisis of contaminated eggs continues the public fear and concern. 벌써 또 시간이 지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나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와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egg farms 이니까 뭘까요? 양계장이 되겠죠. 자 이 오염 달걀 즉 우리말로는 일명 살충제 달걀이라고 했죠. 살충제로 오염된 달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달걀의 위기가 계속해서 대중의 어떤 공포나 우려를 지금 하고 만들고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라는 거죠. The government announced in September 8th that it will task for pesticides before awarding egg farms 핫섭 certification. 자 우리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안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요소에 대한 여기 이제 그 줄임말의 그 에크로디는 뭔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인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핫섭 인증을 받으면 뭔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건 깨끗하고 뭐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양계장에다 핫섭 인증을 주기 전에 이거를 해주기 전에 살충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9월 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핫섭 which stands for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잘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핫섭을 통과하고 이거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면 이거는 건강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어떤 개념을 갖는 것인데요. Worldwide set of guidelines for food safety. 근데 이게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음식 안정과 관련한 일종의 지침 규율이 되겠습니다. The Korean Agency of Hatsop Accreditation and Services 일명 K-HAS가 되겠죠. 그래서 핫섭 인증 서비스 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핫섭 관리국이 되겠죠. That it will test for pesticides, other agriculture chemicals and residual medicines like antibiotics before issuing the Hatsop recognition. 자 그래서 우리나라 K-HAS 측에서도요. 우리가 살충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것뿐 아니라 다른 어떤 농사를 지을 때 쓰게 되는 화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농약 같은 그런 게 없는지 혹은 잔여 그런 약품, residual라는 게 남아있는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생제 같은 그런 잔여 약품이 없는지, 핫섭의 인증을 딱 발행을 해주기 전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테스트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핫섭을 주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는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기준이 억격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K-HAS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덴 이하의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52개의 양계장 중에서 28개의 양계장 자 그런데 그것도 그 살충제 잔여물이 되겠죠. residue라는 건요. 그래서 pesticide residue의 그 허용치를 살충제 잔여물의 허용치를 넘어선 그러니까 위반한 것이 52개의 양계장 중에서 28개나 되었는데 그들이 핫섭 인증을 받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발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김병훈 of K-HAS said that herbicides and insecticides will now be included in the evaluation system which currently focuses on antibiotics and other residual chemicals for animals. 자 K-HAS의 김병훈 직급 있으시겠죠.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약이나 이제 살충제도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때까지 안 됐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 평가 시스템에서 그러면 이 평가 시스템 주로 뭘 했었냐 라는 게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생자라든지 다른 잔여 화학품 동물에 있어서 그런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그런 평가 시스템에다가 이제는 살충제랑 논약 성분도 엄격하게 조사하는 걸로 포함을 시키겠다 라고 K-HAS 측에서 밝힌 것이죠. K-HAS will also conduct more frequent visits and inspections to egg farms reported in the news.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는 좀 더 양계장을 더 자주 방문하고 더 자주 검사를 실시하겠다, conduct 하겠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자 우리말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는데요. Said that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을 시작으로 해서요. 양계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그 조사를 갖다 검사를 확대 실시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At present, 27 kinds of pesticides are being tested and analyzed by the government.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요. 27종류의 살충제가 지금 정부 측에서 검사되고 또 지금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 수동태가 되겠죠. However, it was found out that some of the contaminated eggs were tainted with DDT, a carlilis, tassilis, odorless, and poisonous pesticide that became a prohibited chemical in Korea in 1979. 그런데요. 발견된 것이 있는데요. 오염된 계란, 세충제 계란의 일부 계란에서는 이게 DDT가 이제 그걸로 오염된 게 발견됐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러면 독성이 있는 것이죠. 독성이 있는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79년에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화학약품이라고 하네요. The government also said that it will examine the waste and metabolites of farm animals when testing for pesticides such as fibnolyle and imidacloprid. 이거는 그 화학물질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또한 발표하기를 이제 그 배설물이 되겠죠. 그리고 신진대사물. 우리가 신진대사가 metabolism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양산되는 이 물. 이런 건데 무엇에? 자, 그럼 가축들이 되겠죠. 그래서 farm animals들의 이러한 것들을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뭘 검사할 때? 자, fibrolyle이라든지 imidacloprid 와 같은 살충제 성분을 테스트할 때 이 동물들의 분비물과 이런 배설물도 다 검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보다 철저하게 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